올 상반기 대형마트 수입 맥주 매출에서 독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를 차지한 게 캔 제품이 아니라 캐그라고 불리는 오리터들이 맥주통 제품이었던 겁니다. 지난해보다 150% 이상 판매가 늘었는데 신선한 맛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는 점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의 온도와 거품을 적절히 유지시켜주는 전용 냉장고까지 덩달아 인기를 끄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 취소와 긴 장마로 인해 맥주업계는 올여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지만 한층 까다로워진 소비자 입맛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만난 셈입니다. 직접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불월이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기존 맥주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 이후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고 이른바 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왕이면 보다 맛있는 맥주를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홈술 수요가 늘면서 보다 색다르고 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주류를 찾으시는 고객분들께서 늘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맥주 전용 잔 판매가 40% 늘어나는 등 맥주 액세서리에도 높은 관심이 드러난 것 역시 홈술족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